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정부한테도 나올 만한 따깔의 작품은 아니더라 너 정치 참 잘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선거야 길게 보고 형님 차 타고 싶어요 부모님?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국회의원 세 번에, 서울시장 두 번에 너무 다녔어 나 변정구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관이야 본부장님, 저희가 찌라시는 아니잖아요 형님이 저를 좀 케어를 해주세요 오늘 따라 저 기왓장이 더 파랗게 보인다 야